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서 정리하는 토요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 또 이번 주 어떻게 잘 지나갔는지 다음 주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다우존스 미국 증시가 정말 불장일할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또 무엇인지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함께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는 샵3772 참여 가능하시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또 철저한 전략과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대응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 분들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여러분들과 정말 많이 소통할 거고요.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또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로 찍어서도 보내주실 수 있으시고요. 문자 샵3772로 황주명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샵3772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종목명과 매수컵 비중 보내주신 분이죠. 전화를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교재 두 건과 또 무료 체험권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시장 어떻게 갔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장 정리하는 동안 또 많은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과 산업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해서는 딱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종액 500조의 딜레마 이렇게 남겼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안 갑니까? 이런 부분들 질문 참 많으신데요. 전체적인 시총이 코스피는 2200조고요. 물론 그 위아래로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500조입니다. 약 4분의 1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필요한 머니가 얼마냐. 우리가 30%로 갈 때 150조가 더 필요한데 현재 지금 예탁자 상금이 한 60조 안팎입니다. 그러면 150조의 수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가다 보면 다른 종목들도 어렵고. 그리고 코스피 2200조는 적정성까지 온 겁니다. 더 가기는 쉽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더 불장이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시가 업황의 최악계에서 화랑기로 갈 때 그때 물가도 상승을 안 하고 인플레이션도 좀 잡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죠. 물가도 상승을 안 하고 금리도 상승을 안 하는 이런 어떤 불장애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유가 WTI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 지표. 특히 이제 소이빈 혹은 린허그. 린허그라는 것은 린허그죠. 그것은 이제 그거죠. 마른 돼지. 마른 돼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쉽지 않을 부분이다. 그래서 빠지지는 않겠지만 쉽게 돌파하기도 어려운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랑 이제 맞물려가지고 유가 얘기 드릴 건데. 유가가 6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63점 지금 WTI. WTI는 텍사스유입니다. 항상 미국 런던의 가장 기본적인 미국의 유가를 기본으로 하죠. 원래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 런던이 아니죠. 영국 런던이 이제 브랜트유고 미국의 텍사스가 미국이죠.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유가 기본이 많이 됩니다. 브랜트유 같은 경우는 영국. 유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WTI. 브랜트유. 두바이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슈화 되는 것은 WTI죠. WTI 기준으로 63달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 케이스가 연기음이 좀 순매수 들어왔다는 거. 16일로 연기음이 순매수 포지션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이제 좀 안정한데. 상방도 다쳤다. 하방도 다쳤다. 상방과 하방이 다친 뭐예요? 지루한 박스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3,200 돌파를 했다가 또 내려오고 3,200 돌파를 했다가 내려오면서 0.13% 정도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이랑 다우전스 대비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3,200의 늪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도 나스닥 지수를 쭉 보니까 막판에 올리기로 했어요. 0.1%를 올려놓긴 했지만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127.91포인트에서 그다음에 3,206.76포인트의 어떤 박스권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종목들도 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유가 포인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유가는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65에서 70달러가 정점일 것 같아요. 70달러가 되면 물론 지금 전기차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가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5달러면 유가도 이제 거의 고점 왔어요. 지금 여기서 2달러? 2달러 정도만 더 올라오면 고점이라고 봐요. 63.19달러야 64달러 뭐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유가의 고점적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그래도 어쨌든 상승하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종목들. 유가 수혜주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죠. 한국석유 그다음에 롯데정밀왕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갔죠. 롯데정밀왕 같은 경우도 규모의 크기 대비. 어제 금요일자도 11.4%까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였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 요즘에 이제 암악회라든지 뭐 이런 거 두각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게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영업익을 찍을 수 있느냐 매출을 찍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열풍 버블 열풍이 IT 버블이 있었고 제약바이오 버블이 있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버블에서 죄송합니다. 휴메딕스라든지 그다음에 세움메디칼 이런 종목들 잘 갔는데 이게 간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실적은 어떤 쪽에서 나와요? 의료기기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의료기기 쪽에 대한 포지셔닝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포지션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순환매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엔터주가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다시 5.5% 좀 상승했고. 그다음에 초록배미디어, 넷마블 이런 종목들. 게임주도 마찬가지지만 순환매를 상승했다. 전체적인 요약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론은 그냥 지수가 어느 정도 3200 근처에 오니까 낙박됐던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슈되는 그 재료에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펀더멘탈로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 뉴재료, 뉴 패러다임 이쪽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 목말라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체크해보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의주시면 이게 지금 갈증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지금 하단에 고지 한번 나가도록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전화 02372-063번 문자 샵 3772. 종목문 매스컷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 전화 주실 때는 항상 3번 3가지로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9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 맵입니다. 지도, 지도에서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자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문자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유텍 매수가 19,900원 비중 30%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저는 차바유텍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아직은 의구시 좀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차바유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기대침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가총의 기준으로 볼 때 한 지금 1조 정도 되거든요. 차바유텍은 1조가 딱 적정주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9,900원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종목규체의 기준으로 드릴 것 같아요. 뚜렷한 지금 시적적인 부분들이 지금 차바유텍 보시게 되면 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6,600억 정도,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역으로 이제 적자가 나왔거든요. 적자가 마이너스 24억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매출액 곱하기 1.5 정도면 적정가치라고 보는데 1.5면 7,000억에 1.5면 얼마예요? 딱 1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종목규체가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규체의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있는데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핫한 종목들도 많이 문의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주셨네요. LG 디스플레이 24,000원에 비중 20%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중에서 럭키 금성을 알면 우리가 나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G 디스플레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1만 2천 원대에 이건 2만 원에 3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8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조 8천억, 9조 정도 되는 건데 제목을 대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적자폭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노직이 왔어요. 작년도에도 많이 줄였어요. 2019년도에 적자폭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줄이고 또 흑자전환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 자체는 2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24조 2천억인데 그리고 또 자본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부채빌이 높다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죠.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과정 단기 수익도 많이 줄였습니다. 단기 수익도 마이너스 2조 8천억에서 지금 마이너스 706억까지 줄였다는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면 2조 4천억에서 지금 이게 2조 4천... 정정하겠습니다. 24조잖아요, 그렇죠? 24조에서 얼만큼 줄일 수 있냐인데 제가 볼 땐 20%까지 4조 8천억까지 가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24조 2천억이면 지금 현재 시총이 보겠습니다. 8조 8천억인데 10조 정도? 10조 정도면 2분의 1 정도 되죠? 2분의 1 정도는 저는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가 좀 풀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 3만 원까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만 9천 원까지 좀 열어두고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2만 9천 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2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만 9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아직 심이 좀 남아있다. 또 다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문의를 주시는데 DMS라는 종목 주셨네요. DMS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굴기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또 5G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DMS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치들과 함께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LG 디스플레이랑 똑같이 OLED 쪽 패널 쪽 이런 쪽인데 어쨌든 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작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27억 나왔는데 지금 338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도 좀 무난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적습니다. 부채가 50% 안쪽.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 100% 안쪽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162억.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럼 한 3천억 정도 가능하거든요. 3천억이면 지금 자리에서 50% 정도 열려 있고요. 그래서 1만 2천억을 자꾸 눌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만 2천억은 적정 가치인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할인해서 가야 된다면 지금 1만 1,250원인데 한 1만 1,500원에 파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오실 수 있다. 목표값 1만 1,500원에 제시드릴 수 있고 8천원 손절라인에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도 많이 문의주시고 계시는데 전화도 한번 같이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심풍제약이고요. 아, 심풍제약.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8만 9,500원이고요. 네, 8만 9,500원. 네, 비중은 20%고요. 네, 비중 20%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심풍제약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찾아봤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네네. 접근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 차트상으로 봐도 시세가 꺾이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또 코로나하고 관련주도 있고요. 그렇죠. 심풍제약. 심풍제약이 회사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정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지금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8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자본이 한 3,700억 정도라서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4조 7천억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 종목이 5조의 가치가 있냐에 대한 질문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에서 수익을 내는 것과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정말 5조를 넘어서 10조까지 갈 수 있느냐. 10조를 가려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뭔가 정확하게 찍혀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기준점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셨다면 차트는 잘 보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부분은 쌍바닥 찍고 나서 어제 아래 꼬리까지 잡아줬습니다. 아래 꼬리 잡으면서 주가가 만들어졌는데 어제 아래 꼬리를 이탈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분석에서 8만 6천 원이 이탈되면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9만 8천 원에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투매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원래 여기 지금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땐 다중바닥을 찍었던 기준이 12월 달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시세를 주고 이중바닥까지 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차익에 대한 노직이지 끌고 가서 크게 수익을 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시청자님들의 모든 종목들은 다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DLENC고요. DLENC. 네, DLENC.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값 12만 원. 아, 매수값 12만 원. 비중은 10%요. 아, 비중 10%. DLENC 같은 경우는 최선에 분사된 건데 대림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대림 이슈가 있었는데 매수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게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보고. 네, 그렇죠. 나도 내가 잘 모르는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DLENC, 결국은 대림이죠. 대림이 저희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인적 분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는데 이분은 건설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대림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중에서 역사가 가장 또 오래된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대림하면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이 우리가 브리미엄 중에서 가장 좀 잘 알고 있는 회사고.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DLENC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건설주도 좀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수가 12만 원이시면 매수 포인트도 잘 잡으셨고요. 다중바닥에서 턴으라운드 할 때 잡으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최고의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DLENC는. 처음에 다시 분할할 때 13만 6천 원에서 밀려 내려온 거 아시죠? 그 자리가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질문 잘 주신 건데 도찌가 나왔거든요, 셔트가. 그러니까 도찌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캔들이라고도 하고 도찌라고도 하는데 일본어 표현으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면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그러니까 도찌캔들이 나오게 되면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이거 질문 던지는 게 도찌캔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가와 종가가 거의 일치하게 되면서 십자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 도찌캔들의 저가에 13만 1천 원을 이탈하면 하방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도찌캔들을 조금만 여유를 잡으면 오일성까지 잡아서 조금 낮춰서 13만 원까지 낮출게요. 저번에도 약간 도찌캔들 깨고 가더라고요, 종목 자체가. 그런데 13만 원을 손절라인 잡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적정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3조가 정도 저는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15%면 한 10%당 13,000원이니까 한 2만 원 정도 붙이면 1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4천 원을 드리는데 손절라인 13만 원 잡고 가시면 좋지 않으실까. 오일성 타고 가고 있거든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13만 원 손절를 잡고 목표가 15만 4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금액에서 팔 예정을 하고 목표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로 될까 하고 그걸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방향이요?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일단은 돗지에서 좀 위가 높으니까 상승 돗지를 만들어 놓기니까 상방은 맞는데 그런데 또 이게 시장에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과 다르게 또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상승을 지금 잡아놓긴 맞았습니다. 상승을 잡아놓은 건 맞는데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간당간당해요, 시장이. 왜냐하면 나스닥도 14,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약간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3만 원 되면 저기 뭐야. 이탈 가능성 좀 여부. 네, 이탈 되니까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15만 4천 원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함께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문의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럼 바로 또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LS 일렉트리고요. 네, 네. 6만 7천 원에 40%. 6만 7천 원에 40%. 네. 이 종목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거요? 네. 전문가 회원할 때 산 건데 그 전에 7만 원 찍을 때 그 전에 산 거예요. LS 일렉트리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전선 뭐 이런 개통? 아, 맞습니다. 전기, 전자. 전기, 전력 개통. 뭐 자동화 기기, 유지보수 이런 거 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LS니까 당연히 최대 주주는 LS겠죠? LS. 네, 맞습니다. LS도 갖고 있어요. 네, LS도 갖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LS 워낙 좀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어, 수급이. 수급이 잘 안 들어오고, 그렇죠? 네, 기관이요. 그 매출액은 이 종목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꾸준해요, 그냥. 엄청 좋아지는 것도 없고요. 엄청 나빠지는 것도 없고 나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 종목은 항상 그대로 있는 종목. 왜냐하면 매출액이 항상 2조에서 2조 5천억 사이에요. 영업이익도요, 1,500억에서 2천억 사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정적인 기업인 거지. 성장 가능성이 크게 하기에는 아직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조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총이 한 1조 7천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이면 이런 것들은 곱하기 9 정도나 10이면 적정 가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2천억 곱하기 9는 1조 8천억. 2천억 곱하기 10은 2조. 그러니까 이 종목은 2조 정도 되면 자꾸 눌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싸게 사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1조 9천억까지 가는 종목이니까 내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2조면 지금 자리에서 10% 더 가면 약 2조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5만 8천 8백 5만 8천 원의 10%면 5천 8백으로 더 더하면 되죠. 그럼 6천 원 딱 잡고. 네? 그렇죠. 그럼 6만 4천 원 나오죠. 그렇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6만 4천 원이 저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6만 4천 원이 가도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청자님 이번에 만약에 6만 4천 원에 팔고요. 네. 나중에. 갈까요? 네? 갈까요? 한 번 올 것 같아요. 회사가 나쁘죠. 그런데 6만 4천 원에 팔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은 내가 6만 원에 팔 수 있다. 그럼 그다음에 얼마큼 싸게 사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종목을 복수를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시청자님 마음이라고. 던지고 싶어요. 그렇죠? 네? 던지고 싶어요. 던지고 싶어요. 어쨌든 6만 4천 원에 매도하시고요. 손절 라인을 그냥 의미는 없지만 솔직히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5만 4천 원은 제시드리고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으로 다시 한 번 수익 내고 싶다고 그러시면 6만 원 곱하기 7. 6, 7에 42니까 한 4만 5천 원 밑으로 사시면 다시 한 번 복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6만 4천 원에 매도하세요? 네. 12만 원 간다고요?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관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저는 저만의 관점으로 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내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면 10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항상 저도 저만의 어떤 기업 분석 가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석유요. 한국석유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860원. 19,86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요. 10%? 아쉽겠네요. 수익이 나선 좋은데 비중이 없어서 좀 아쉬운 이런 노직이실 것 같은데요. 아, 네. 근데 이게 엊그저께 액면 둔을 하고 바로 삼치고 샀는데 빠져나와야 될지 그냥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라서요. 네. 사실 한국석유가 액분도 타이밍이 잘 맞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잘 맞은 게 뭐냐면 유가가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쫙 같이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사실은 종목이라는 게 나 혼자 잘났어요 해서 잘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 잘났는데 그 주변까지 좋아. 그 주변도 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 유가가 아까 전에 제가 첫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63에서 4달러면 충분히 올라왔잖아요. 아, 네.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따상이라고 그러는데 상한가 두 번 갔어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상한가 요즘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물량을 조금 줄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주식은 챙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잘 가도 또 내려오는 안 되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1,600억에서 상한가 가면 얼마죠? 480억, 2,00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2,000억이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여기에 누군가가 수급을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날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으실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드립니다. 그럼 월요일날 올라갔다 빠질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최고의 신이라고는 부르는데 일단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최고의 저의 관점은 아침에 높게 뜨면 물량 많이 줄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아침에 뜨면 그냥 매도? 저 같으면 매도. 저 같으면. 아, 전량이요? 네. 전량 매도하는 것도 속 시원한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애매합니다. 네.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원장님 또 항상 좋은 종목으로 수익 많이 보시길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수업적인 노직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패턴적인 노직을 보는데 지금 유가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가겠지만 저는 지금 유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커요. 65달러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냐 내려갈 수 있냐 굉장히 좀 어렵죠. 그, 자, 다음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시젠이고요. 시젠. 네, 예, 예. 13만 5천 원에 50%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잡으셨네. 최근에 잡으신 거예요? 네. 이번에 32만 원까지 갔다가 13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갔거든요. 타이밍이 굿이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근데 이제 시젠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젠. 네. 이름은 뭐냐면 그러니까 C, 본다예요, 본다. 본다. 네. 젠. 네.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를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중에 요즘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시젠. 뭐 실적도 받쳐주고 다 좋아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기 쪽에서 갈 수 있는 건데 쉽지가 않은 게 위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거 아시죠? 종목 자체가. 네, 예. 그리고 지금 시총이 5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 6조, 7조로 가야 되는데 한 번 올라갈 때마다 1조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사실은. 그러세요. 네, 네. 저번 금요일 날 전략 매도를 헐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삼성에서 네. 그 MLA 전문가를 모셔다가 네. 이 진단키트 말고 다른 그 업종에 네. 그 MLA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도 네. 그 다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네, 네. 돈이 많이 뭐 뭐 현금이 뭐 몇천억이 쌓여 있으니까 한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 다음 월요일날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게 지금 유보금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박 났죠, 솔직하게. 이렇게 이거 대박은 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박이 났다 보니까 그 유보금을 갖고 신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사업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진단키트 사업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새로운 신사업, 유보금, 단기적으로 번 자금을 갖고 새로운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은 필요할 것 같아요. 21만 원의 저항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21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저항대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9만 원, 9천 원에서도 금요일날 좀 내려온 것 같은데 21만 원에는 목표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21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좀 짧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8만 9천 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증을 하거든요, 100%? 네, 네, 네. 무증을 100% 하는데 네, 네. 무증을 받지 말고 그냥 손절을 해요? 요즘에 주식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증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주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무증을 받는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무증 비율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무증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21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19만, 아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던 거는 18만 9천 원 정도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또 투매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시즌 한 번 더 같이 함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요즘 뒤에 300억 원을 치러 더 전화를 매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과정 상황에서 한 번 더 문의 주시게 되면요. 제가 또 아직 실시간이 아니니까 그 타이밍에 한 번 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많은 분들 또 준비하고 계셔서 좀 이렇게 짧게 끝내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KC택이고요. KC택이고요. 네, 26,200원에 20%요. 26,200원에 20% 아, 수입 중이시네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 들고 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요즘 뭐 반도체, 뭐 쇼테이지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샀는데요. 근데 이번에 뭐 공시 뜬 게 뭐 KC인가 거기서 뭐 공개 매수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개 매수값이 이 가격인데 더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실 KC택은 마음 편안한 종목이죠. 그쵸, 시청자님. 들고 있는다고 해서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인데 이거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KC로부터 이게 원래 KC에 없어요, 이 업체가. 근데 인척 분할한 거예요, KC택이. 그러니까 KC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인데요. 반도체 세정장비랑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반도체 라인업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반도체 워낙 잘 되니까 반도체 부족현상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작년도에도 실적이 좋았어요. 한 560억 정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은 500억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이 최고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불안함도 없고. 증자나 채권 이런 거 발행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발행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채 비율도 거의 없습니다. 부채도 거의 자본 대비 거의 작은 부분이고요. 지금 시총이 한 6,7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도 한 600억 정도 찍을 것 같거든요. 600억 정도 적으면 퍼 10배 잡아도 6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조금, 요즘에 김치 프리미엄처럼 한국 증시도 약간 프리미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15%까지 잡으면 9천억까지 무난해요. 그러면 600억 곱하기 15면 9천억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범 잡아도. 그럼 9천억 정도까지는 무난하면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공개 매수 그 가격하고는 좀 저기 없나요, 영향이요? 공개 매수해도 지금 자리니까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또 좀 싸게 사려고 또 좀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어제도 3만 2천 6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위에 이제 호가 창 보시게 되면 호가에다가 이렇게 큰 물량 걸어놓죠. 그게 이제 막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포인트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20% 정도면 한 3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제가 3만 8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고 또 3만 8천 원 가게 됐을 때 한 번 더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또 함께 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3만 8천 원, 손재가 3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는데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또 나중에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3만 8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연결을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용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YBM 넷이요. YBM 넷. 네, 9천 원에 20% 있습니다. YBM 넷 9천 원에 20% 네, 제가 한 번 이 종목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손실 중이셔서 조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13,500원에 있었는데 이거를 12,5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손실 너무 많이 가서 억울해가지고 또 잡았는데 또 손실을 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략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강의주들 좀 잘 가고 있어요. 뭐 디지털 대상이나 YBM 넷이나 이 종목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떨어졌다 보니까 원래 장대 한 공 나오고 두 개 은봉 나온 다음에 멈추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멈출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더 줄었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더 줄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데 이 종목은 보내주세요. 9천 원 다시 오면 나랑 안 맞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때를 탔어요. 올라가면 자꾸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줘서 목표가 9천 원으로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나이를 또 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지만 대응 전략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7,900원 손절 나이이긴 한데 다시 한 번 9천 원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9천 원 올라오면 총이 9천 원 정도 됐을 때가 한 10% 정도 하면 1,500억 정도 돼요. 이 종목은 1,500억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적정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정리해 주시는 케이스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드리고요. 많은 시청자님들 제 상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 AS랑요. 또 오늘 보시면 좋을 관심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종목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소프트캠프 말씀드렸을 때 에이, 뭐 이런 종목을 드립니까? 이런 분들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 가잖아요. 왜? 바닥이었으니까. 아까 전에 그 시젠차트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중바닥에서 차트만 들고 올라가니까. 그럼 전국까지 왔잖아요. 제가 목표가 3,600원 드렸는데 3,600원 훨씬 넘겼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매도하셔야죠. 네,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가까지 4,800원 전국까지 왔으면 보안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라이온캠텍. 라이온캠텍도 제가 드리고 나서 이 종목 지루한 거 아닙니까? 안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때요? 라이온캠텍. 제가 7,200원 때, 7,000원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루했죠. 지루했는데 뭐예요? 회사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은 회사 보세요. 좋은 회사 보세요. 혹은 변화되는 회사 보세요. 제가 주식 15년 동안 딱 두 개밖에 안 보여요. 아예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회사가 완전히 변하거나 완전히 변하면 거기서 한번 팍 하고 터집니다. 자, 이거는 라이온캠텍은 좋은 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까지 상승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좀 좋은 회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디지털 대성 볼게요. 디지털 대성, 아까 전에 교육주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주 이거 똑같아요, 차트가. 디지털 대성인데 코로나19로 인터넷 강의 중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유튜브 마케팅을 얼만큼 잘하냐가 중요하게 됐어요. 유튜브 마케팅에서 요즘에 디지털 대성은 뭐 그런 것도요. 선생님 목소리 따라하기. 이런 내용들. 뭐냐면 어차피 소비자층이 젊은 세대층이에요. 스트레스와 재민성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객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씩은 찍어요, 종목 자체가.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찍어서 안정적 재고무 구조인가 뭐냐면 결국 회사는요. 증자랑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한 1회 정도, 2회 정도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변화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증자랑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요. 회사가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은 증자랑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8,200원 이하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는 9,100원. 선정가 7,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높지가 않아요. 주봉 보게 되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윗걸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9,100원에서 정고가 자꾸 잡혀서 9,100원에서 매도 사인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 하나 좀 제시 드릴게요. 케이지 모빌리언스 요즘에 이제 결제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됐는데 결제가 장사 괜찮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결제주들을 요즘에 막 크게 의미 안 부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결제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전자 지불 결제업체입니다.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휴대폰. 모빌리티. 휴대폰 결제 등에 비해 페이멘트 부분 전체 매출의 한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다른 종목 다 잘 갔어요. 다른 종목 다 잘 갔는데 이거 2020년도에 경제 위기 맞고 나서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경제 위기 맞았을 때 3,000원대였고 지금 1,000원대면 3배밖에 안 갔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좀 더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 4배까지 갔기 때문에 1,000원 갔기 때문에 4배 가고 나서 조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쌍바닥 찍고 주봉 쌍바닥 주봉 쌍바닥 찍고 도치 2개 만들면 차트만 들어가고 있는데 네이버 11번가 등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11번가 같은 경우는 또 아마존이랑 계약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11번가의 카파 커지고 11번가의 SK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점 등의 중심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자체가 빠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1만 5백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저항 보이시죠? 12,000원. 주봉 보이면 저항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순정가는 8,900원 제시드리겠고요. 어쨌든 모빌리언스 종목도 저평가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